오늘의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찬입니다 오늘도 저랑 같이 여기 멕시코 여행을 한번 가보시자구요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저저분주인가? 저저분주에 멕시코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죠 제가 이 크루즈 여행을 멕시코로 다니면서 7박 8일을 갔는데 멕시코 3곳을 들렸거든요 첫번째는 까보살로카스 두번째는 마사트랑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멕시코 여행인데 오늘은 포르토 바이아르타라는 굉장히 유명한 멕시코에서도 유명한 여행지라고 하네요 여기 포르토 바이아르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파라세일링이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이 All-Inclusive 호텔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해변도 굉장히 쫙 펼쳐져 있어가지고 해변에서 하는 액티비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유명한게 파라세일링인데 제가 이 포르토 바이아르타 가기 전에 미국에서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요런 영상을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이것은 영상을 어디서 퍼온 영상인데 이거 보시듯이 여기는 이제 포르토 바이아르타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그 해변이에요 그 해변에서 파라세일링 하다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어떤 한 여성 미국 여성인가 어떤 한 여성이 이거 타다가 요렇게 줄이 끊어져가지고 날아갔다고 합니다 날아가가지고 요렇게 그냥 이게 방향키가 없으니까 뭐 주구장창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 포르토 바이아르타에 있는 이 도시를 이제 가로질러가지고 지금 이 태풍이 불었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그냥 쭉쭉 날아가는 거예요 쭉쭉 날아가 야 그러면서 저기 보세요 네 저기 지금 이제 착륙을 하고 있죠 정말 이 여성이라고 하는데 여성이 정말 다행인 게 이 낙하산이 이거 보세요 여기 전봇대에 겨우 안 걸렸어요 만약에 이 여성이 저 전봇대에 걸렸다고 하면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기줄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가지고 밧줄을 이렇게 끊으면서 이 여성은 다행히도 살았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저는 절대 안 탑니다 보셨나요?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이 파라세일링 하려고 어느 한 여자가 좀 바람이 부는 태풍이 있었던 날인데도 불구하고 파라세일링 했다가 줄이 끊어져가지고 이 여성이 날라가 버립니다 여기 제가 오늘 간 포르토 바이아르타 똑같은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진짜 파라세일링 하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여기 포르토 바이아르타 저랑 같이 한번 여행을 가보시자고요 레츠고! 드디어 또 세 번째 멕시코입니다 여기는 포르토 바이아르토라는 곳이라고 하네요 저희 배는 여기에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고요 포르토 바이아르타 해가지고 엄청나게 큽니다 역시 이렇게 터미널은 뷰티프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깨끗하고 좋네요 이런데는 또 좋은데 멕시코 여기 포르토 바이아르타는 어떤지 한번 저랑 같이 한번 가서 보자고요 포르토 바이아르타 레츠고! 저희 이렇게 오는데 여기에 이런 앵무새도 있네요 앵무새도 있네요 앵무새도 크다 말이랑 해 오오 아! 룩! 마이크림드! 알라스! 메모! 아! 여기 지금 이렇게 딱 나오면은 이런 또 몰 같은 데가 있네요 저기 또 공차가 있네 공차 같은 데도 있고요 저희 여기 이제 크루저는 여기에 이렇게 딱 정착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로 가면은 비치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치 있는 곳을 한번 먼저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포르토바이로타 비치네요 바로 여기 이렇게 딱 비치가 나오네요 아 역시 딱 휴양지스럽습니다 휴양지스러운 이런 비치가 되겠고요 역시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사람도 굉장히 많고 딱 휴양지 바닷가 딱 휴양지 느낌이고요 이야 여기는 이렇게 호텔이랑 이렇게 또 비치랑 이렇게 또 연결된 곳이 이렇게 있네요 여기는 지금 또 걸어다니다가 힐튼 호텔에 있는 수영장에 한번 와봤습니다 네 여기가 이렇게 또 수영장하고 또 이렇게 바닷가가 다 이어져가지고 여기는 다 호텔들만 뭐 음어무샤하게 많네요 어쨌든 여기는 힐튼 호텔이고요 그러면 또 저기 바닷가를 통해가지고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여기 포르토바이로타 이렇게 호텔 지역인가봐요 호텔 지역에 있는 해변가를 이렇게 계속 걷고 있습니다 그냥 뭐 바닷가니까 캘리포니아랑 비슷한데 애들은 이렇게 바닷가에서 놀고 싶어 하나봐요 저는 저기 좀 네 좀 시내가서 좀 이제 이 멕시코를 더 느끼고 싶은데 말이죠 어쨌든 여기로 한번 계속 걸어가 볼게요 여기 포르토바이아르타는 저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전부 다 호텔 존인 것 같아요 여기 다 호텔입니다 호텔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제 All Inclusive 호텔이 여기 이렇게 여기저기 있네요 어쨌든 계속 한번 내려가 보다가 아 이거 뭐 팜 출리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여기는 진짜 팜 출리가 아니라 코코너 출리더라고요 코코넛이 엄청나게 지금 열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기 가면은 또 볼거리가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계속 포르토바이아르타 이 비치를 계속 걷고 있는데 어마무시하게 멋진 이렇게 호텔이 많은데 그런데 여기에 또 섬이 있습니다 무슨 텐트 섬이 있는데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텐트 주변을 다 이렇게 파놨네요 여기서 하루가 아니라 지금 지금 며칠 묵은 것 같은데 여기서 어쨌든 여기에 계속 이 비치를 걷고 있는데 뭐 비치는 캘리포니아 비치나 여기나 뭐 비치가 비치죠 뭐 그쵸? 그래서 뭐 별다른 감흥은 없는데 어쨌든 애들은 뭐 비치를 보면 항상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비치를 걸으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진희들끼리 지금 놀고 있고요 저는 계속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저기가 또 볼게 많다고 하니까 계속 걸어가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파라세일링 하는 것도 있네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는데 파라세일링 하다가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끈이 끊어져가지고 이 사람이 엄청나게 멀리 날아가던데 여기 막 호텔을 넘어서서 막 날아가는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 파라세일링 같은 거 절대 하면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어쨌든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또 날아가지 않을까 또 그렇게 걱정이 됐는데 뭐 어쨌든 간에 파라세일링 하는 거 여기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저기에서 보트가 이렇게 밧줄을 매다고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파라세일링 하려고 지금 기다린 것 같아요 더 멀리 밖으로 날아가지 않기를 야 이렇게 해서 이제 저기서 배가 이렇게 땡기나 봅니다 오오 오 펄 쏘졌다 야어 오오 오 오 바로 날아간다 오마이갓 이야 와 엄청 날아가네요 오오 우우 앙 너무 넓다 오마이갓 너무 높아 이야 이야 개높네요 이야 그냥 바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네 이게 이렇게 방향 조정하는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끈이 끊어진다고 하면은 요게 그냥 이렇게 막 저기 하늘까지 날라가 버리더라구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때 유튜브 하나 봤는데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팔셀링은 사람이 하면 안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뭐 어쨌든 또 저는 저기 계속 걸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닷가 뭐 휴양지가 진짜 기네요 무슨 캘리포니아처럼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런 휴양지가 있으면서 예 여기에 또 호텔들도 개인화 좀 많구요 그리고 여기 또 강아지가 이렇게 있네 그리고 뭐 기리른 강아지인가? 좀 배고파 보이기도 하고 무서워하는데? 사람을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한테 좀 맞았나? 사람을 무서워해 사람을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 또 기르고 나가다 보니까 약간 이안이 이렇게 또 앉아서 쉴 수 있는데도 있네요 또 밀어줄게 아빠가 얘네 끝 좀 안되지? 또 밀어줄까? 예 I have a nice and hard Okay I need a bit more 너무 떼게 하면 안돼 예헤이 예 여기는 야자수가 아니라 코코넛 나무예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코코넛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면서 깨진 것들 많아요 여기에 이렇게 있다가 코코넛 떨어지면 대갈통 그냥 깨지겠는데? 와 어쨌든 재밌네요 오 여기는 또 무슨 호텔이네요 호텔인데 역시 호텔이 좋긴 좋습니다 바로 앞에 저기 바다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호텔도 있고요 우와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연못도 이렇게 있고 되게 이쁘네요 여기 호텔들이 다 이뻐요 엄청나게 이쁩니다 전부 다 이렇게 고급 리조트 호텔 같아요 예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런 호텔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야 멋있다 여기는 뭐 굉장히 커다라고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예 요렇게 생긴 무슨 텐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텐트가 아니라 이런 호텔이고요 예 여기 호텔 이름은 피에스타 아메리카나라고 하네요 굉장히 또 좋네요 예 어마어마하게 좋은 이런 호텔도 있고요 예 어떻게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가 여기 이렇게 포르토 바이아리타 이렇게 딱 도착하자마자 해변가로 이제 가고 싶어가지고 저희 애들이 해변가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해변가로 이렇게 가서 해변가를 그냥 정체없이 계속 걸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호텔 존이라고 해가지고 리조트 호텔들이 막 음하무시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다 이제 얼 인클리시브 호텔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호텔을 돌아다니다가 이 포르토 바이아리타에 두 군데를 이렇게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영상은 내일 한번 올려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멕시코 포르토 바이아리타 여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옵소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